호연쌤의 영화 산책 안녕하세요 호연쌤의 영화 산책입니다 어느새 여름이 우리 앞에 와 있네요 고은님 얼굴 같은 마음으로 가만 가만 들어오는 명주바람 앞세우고 싱그러운 연초록 흡사귀 사이로 눈빛 햇살 쏟아져 아는거리는 실록의 꿈을 안고 여름 너 벌써 왔구나 여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시인 김용수님의 초여름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오늘은 눈부신 여름만큼이나 화려한 꽃 빈센트 반 고우의 꽃과 과일 정문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우의 정문안은 마치 여름처럼 눈부시고 화려하면서 과하지 않고 분명 그림인데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새끼가 있어 도는 이들의 눈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습니다 고우 생전에 붉은 포도밭 안점이 팔릴 정도로 그의 작품은 인기가 없었지만 사후 그의 모든 작품은 명품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우의 정문안 시리즈 중 데이지와 양이비꽃이 담긴 병이 2014년 11월 5일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 소더미 경매에서 중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이브라더스의 왕 중진 회장에게 6,180만 달러 하나 약 671억 7,260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하니 정말 놀랐죠? 그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작시 현상이 들어서일까요? 전 세계인들이 왜 그토록 고우의 작품에 열광을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불꽃처럼 살다간 고우의 생애와도 닮은 꽃들의 향연 꽃이 주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고우의 삶이 부스란히 담겨져 있는 듯하여 애틋함과 아련한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지금까지 빈센트 반 고우 여름처럼 눈부신 꽃들의 향연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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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